인사무송에 대해서 들어오는 게 불만이야. 나 인사무송에 해서 들어온 적이 거의 없는데 무서워요. 몸이 아픈 건 둘째 문제고요. 마음이 힘들어요. 이런 거를 트라우마라고 해요. 부드럽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. 메모는 몇 번이고 참으라고 하고 몇 번이고 얘기하라고 하면서 굉장한 절망감이 오고 인생의 전체를 뒤흔들어요. 부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보듬고 채워줘야 되는 게 있는데 좀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잖아? 술을 안 먹으면 가족과하고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더 메모하는 습관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. 예전히 티격태격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재밌고